사실은 유령이에요 유령이야? 비슷한 거 비슷한 거라니 근데 보였잖아 앗들아 아멘 앗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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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 앗 앗 앗 앗 왜 상식 나쁜 사람이 이런 성에서 이런 론들의 일을 할지 나 그래서 뭐 객장이냐 그 여자 중체라고 아니 왜 다른 사람한테 쓰면서 이 소리도 얘기를 해 만약에 그 여자가 다른 이름으로 한다면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했지 아저씨 잘하네? 아니요 지금 가방 비밀번호 맞추느라고 정하시는 중이에요 아 용해 나오지 마요 같은 손길이 아저씨가 너 꼭 거치로 만들어줄게 진짜요? 진짜 못하 성경수 만날 수 있어요? 그럼 방금 했지 어 지난라 지난라 야 현장에 왔느니 고문 이루어진다 대만 벅창한다 실 고문 이루어진다 얘 누구 또 공대학교 강릉대학에 뭐니 갔어? 생각에 한다? 혜연이 왔어? 그래서? 손재 받겠다? 미친구 오영해가 살해당한 건 좀언제인데 여자애간 걸 수다라고 뭐라 세웠겠지 그런 양쪽 폭파리고 화나는 소리가 충동적으로 나 미세먼지로 보고 진짜 안 뛰었어요! 내가 배고 있어요! 그래요! 공장생이었다고! 아 진짜 안 돼! 아 진짜 아니야? 그러고 보니까 우리 셋 다 열 다 옵니다 네, 그러면 잠깐만 이름이 뭐가 저래? 그딴 거 고르는 게 더 편하고 재밌지 않았어? 그럼 난 19세이고 2호? 13억으로 스탑! 다 깔아지마! 뛰어낸 거야! 진짜 뛰어낸 거야! 난 피씨스컷인데 뭐 어때요? 저럽사인데 살만큼 살아본 거야 우빈 천연아